어떤 고통을 선사해줄까? 와! 스트레스! 전멸도 뺐어! 아이고 부질없다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전멸에 있잖아 스트레스는 상승호 돌아오면 레드묻고 있어요 탈진!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 승관이도! 오! 4대2에요 4대2 4대2에요! 밀고 게임 터져요! 이야! 왜냐면 성강타거든요 결국 막타 싸움이에요 아이고 하지만 전멸 뺐구요 오 잘 먹었어요 꺄져라 꺄져라 어? 장인님? 드레고는 멀쩡합니다 드무룩 어 약간 페이크인가요? 전멸 있는 척 어 전멸 있는 척에 남겼어 근데 르블랑이 왔기 때문에 여구로 여구로 이걸 장인이 네 예 예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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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ш